늦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늦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도 해면 안될까요 그 방 저한테는 일단 방송도 중요하지만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저희 같이 일하는 친구들 이제 뭐 뭐 또 그런 내부적 내적 갈등으로 어 좀 얘기가 좀 길어졌어요 쾅씨요? 쾅씨는 무슨 말이에요? 쾅씨로 해명하라고요? 엘렌스타 인스타 사진 다 있음 제 말은 지금 안 믿으신다 이거죠? 아니 뭔데 왜 나한테 그래요 이거 아 저 아니에요 술을 먹었으면 내가 얼굴이 빨 내가 술을 먹었으면 지금 술에 얼굴이 빨개져있어야지 제가 왜 얼굴이 멀쩡하냐고 밥도 안먹어가지고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어우 뭔데 술 이유는 뭐냐고 나는 제가 왜 이유를 말했는데 아니 제가 늦게 와서 일단 죄송해요 죄송하고 제가 잘못을 했습니다 잘못을 하고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진짜 이제 방송만 하는게 아니고 이제 시청자들은 방송만 보고 이제 기다리시는거기 때문에 제가 내부적으로 생긴 일을 방송에다가 얘기를 하고 늦는건 솔직히 말이 안돼요 이 잘못을 인정합니다 근데 제가 휴방하는건 말이 안되는거 같아서 휴방이 이제 또 주말인데 할거 없으실텐데 새벽에 제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무릎은 무릎은 안 꿀게요 무릎은 맨날 이제 끄는건 주고 손 들고 있을게요 저 진짜 아니에요 저 이거 아니에요 이거 저 아니에요 팩트 가져오세요 저 아닌다니깐요 팩트 가져오세요 제 손 아니에요 저 안 갔어요 칸씨 저번에 한번 가고 안 했다니깐요 말은 잘해요 말 잘하니까 방송하고 있죠 아 왜이렇게 많이 주시는거요 아 감사합니다 아 부금 끄라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부금 꺼야죠 예 뭘 잘한게 있다고? 이 씨앗 부금을 털고 감사합니다 예 아 더 때리라고요? 아 저 이 뺨 맞고 약간 부어가지고 많이 앉아 밀려왔다 나갔다 하는 파도를 바라보는 거 아 엎드릴까요 일단? 예 일단은 제가 엎드리겠습니다 엎드릴게요 일단 죄송합니다 눈이 왜이렇게 부었냐고요? 아 잠을 많이 잤나봐요 아 대가 대가리 바그릇이라고 하겠죠?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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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하임 하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 으 rabb 잘못했 잘못했습니다 네 죄송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접으란 소리는 하지 마세요 저는 접지 않을 거고 저는 지금 비록 핫고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 지겹다고요? 아 예 지겨우실만 하죠 지겨우실만 하실 거에요 제 방송 좀 지겨울만 하실 거에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지겨우실만 하실 거에요 아 사과가 지겹다고요? 아 네 사과 안 하겠습니다 너 작년엔 아니랬어 그래요 진짜 사람이 위치가 사람을 바꾼다고 저도 어쩔 수 없는 쓰레기 새끼인가 봅니다 제가 요즘 배떼지가 따뜻해지고 먹고 살만하니까 멋대로 할라 그러고 제가 이제 이때 시청자분들의 불만을 조금 더 받아들이고 오늘 제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네 이때 예 2 3 2 2 3 2 2 2 4